오늘 레전드 섭외했습니까?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. 제 선에서는 이분들이 레이저입니다. 바로 여캔분들은 위로 올라와서 비키니 입고 가운에 입고 내려옵니다. 그리고 가면까지 치고 그리고 가면은 물놀이 하다가 탁 공개. 지금 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제가 합법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한 분은 아예 안 했고 한 분은 한 두 번. 근데 그것도 약간 스티베시. 참고로 그 둘 중에 한 분이 세순입니다. 약간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. 자 만두도 물소 모두 준비됐습니다. 공면 미드. 예 비키니쇼입니다. 자 곧 내려옵니다. 자식. 네임 자리를 잡았구만. 와호호호. 역시 방송경. 자 준비되면 오오 잠깐만요. 형 누구야? 오호호호호. 저 보면. 호호호호. 오 오 오 어허! 일단은 비키니를 공개하고 섹시 웨이브 끌렁끌렁으로 한 번 가능할까요?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봐 주세용 오케이 오케이 짧게 오하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! 이렇게 해야지! 다음! 쌤! 비키니로 갈아고 오세요! 이 친구는 비키니 같은 데 없는 건가요? som! 그런데 여러분 호피가 뱃살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거는 줄로 묶어서 뱃살이 튀어나오실 수밖에 없어요! 자 가려부러 갑니다! 만드는 현재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! 기다리세요! 좀 이따 같이 놀거에요! 기다리세요 사장님! 알았어요 기다려요! 가도록 할게요 거고니까 다 벗어버리고 amental야! 갑니다! camer해! 교드랑이 교드랑이 교드랑이! 금방 벗 quelques 음! 만두 갈게요!! 자 우리 bj킬링님입니다 여러분들 추우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오 따뜻해 따뜻하죠? 오 따뜻해 만회장입니다 만두 갈게요 여러분들 준비됐습니다 출연 준비됐어요 만두도 갈게요 만둘러 만두야 아 역시 물만두 만두야 거기 아니야 만두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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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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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났다 호신호신해 만두 만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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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잘하네 이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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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사배한 거야? 원래 안 사인? 원래 키링이 같은 경우는 따로 원래 한 방 아니면 딱 시간 맞았었고 새로운 입만 이제 예전에 이제 공방에서 만났고 어떤 공방? 아이스링 표정 나 말 편하게 할게 그냥 새로운 입끼리니 술을 얼마 정도 먹었거든? 저 한 한 명이야? 저 한 명 근데 발치해가지고 좀 닫아서 먹겠습니다 근데 몸 관리하는 거야? 왜냐면 여캠들은 여러분들 비키니 같은 거 할 때 시간 좀 달라 못해도 한 3, 4일 왜냐면 굶겠다고 관리해? 아니 안 돼요 근데 지금 완전 사실 겨울 기숙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희도 맨처 비키니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오케이 쌓이 떨어지니까 비키니가 좋아 잘했어 그걸 아유 잘했어 진공이 숙소 진짜 좋지? 응 진짜 잘해 엄청 예뻐 하루에 얼마 안 했는데? 이렇게 비싼 것 같은데? 이거밖에 안 해? 15 150 정도 하자 친구야 너는 왜 나를 자꾸 빙의해? 학교가니까 자꾸 새해 오빠랑 있는 것 같애요 아 진짜로? 아 3명이서 있어있어? 네 막 저 포즈도 그렇게 오 아 진짜 날 저러하네 중고바를 겨냈네 친구가 근데 요새 옷도 아까 보니까 점퍼 대상두까지 있더라 예전에는 동료시장에서 5천원짜리 입더라 맞아 축구기 입고 예전에 여러분 진짜로 동료시장에서 호스타 입었어요 써가지고 아 맞아 진짜로 진짜 힘들었지 근데 약간 새해하는 시청자분들도 뭔가 나한테 그런 걸 원해 약간 감성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너무 글베이지만 그만해라 아니야 근데 진구이 감성 괜찮아 나는 귀여워 아 괜찮아요? 응 아 진구아 네네 수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X발 쳐먹을 거야 오